가세가세 구경가세 이리 가도 경치 좋고 저리 가면 팔도강산 제일이라 동쪽에는 바디제 서쪽에는 남여제 북쪽에는 웃을제 넘어가면 넘어가면 변산 발견 아으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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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산 아으리랑 가세가세 어서가세 바다 변산 구경가세 산에 가도 경치 좋고 바다 가면 팔도강산 제일이라 동쪽에는 모한개뻘 서쪽에는 채석강 북쪽에는 새만금 돌아가면 돌아가면 해안 발견 아으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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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산 아으리랑 아으리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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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에 아 아 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